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니 헤어졌던 부모 형제들과 성공한 것처럼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우리 모두는 갈라지로 살 수 없는 하나의 기운 하나의 민족이라는 혈연의 뜨거운 주무라는 거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울려 퍼질 우리 혈연강이 동일의 새 시대를 안아올 장중한 혈연국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지금부터 우리의 혈연강의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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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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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놀아오는 게 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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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다면서 제지 제가 우리가 걸었던 제 주의 그 길을 나의 헌법 스승이 스승이 고도인 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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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지